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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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또 다른 사도들의 특출함을 이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배반자일지라도 혹은 반예수주의자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전적인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그 안에 함께하시며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며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신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졌고 바울은 바울다워졌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제목은 성령행전이라 붙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면이 어디인지 우리는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파악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강력한 성령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대혁명의 시작이었고 위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무덤가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 일행은 목격했고 또 특별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뚫고 오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면 나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딱함을 천사들이 나무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결국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또 한 번 직접 그들에게 임지하시며 역사하는 시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임재로 말미암아 가히 혁명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함이 있었고 하루에 3천명씩 전도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라.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유무상통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재산제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의 법을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목격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고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었고 결단력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는 반예수주의자도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배반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들은 담대해졌고 대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준비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이후에 변화되어 가시긴 했지만 밭에 마치 싹이 올라가고 열매가 맺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밭에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아주 옥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부가 거두어들여서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누군가 모내기를 하고 또한 밭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여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의 사역의 활동과 전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보면 그 내용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만 그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죽교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는 40여일 동안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움트고 싹트고 결국 잎이 맺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겨두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지극히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쓸 때는 책 저자가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왜 이것을 썼는지 의도와 목적성을 일반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며 그는 이 책의 분명한 신학적 의도 내용을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째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었고 그에 따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성친한 이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야기를 이 편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 책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이 서문에 담긴 내용은 교회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태동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떠나지 말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처럼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시작점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교회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떠나고 싶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있고 싶고 우리는 꼭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될 때가 많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첫 번째 명령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어떤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어떤 때는 겸손하다고 어떤 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변명하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울 때 자신의 고집과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빈 마음이 되어야만 성령님의 임재와 고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마음은 꼭 떠나지 않는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떠나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와 우루가 가난한 땅보다 훨씬 살기 좋고 하란 땅이 바다 나람이 가난한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세속으로 가득한 그 지역으로 떠나 주님이 가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바로 빈 마음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살아가다 보니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장 집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의 집착하는 것을 읽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그 아들의 생명을 아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마저도 막막함마저도 그 마음속에 몰려오는 그 외로움마저도 비우라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삶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집착하지 않은 채 빈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또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다한 여러가지 생각도 가득 차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더 무력적이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탐욕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가지 나쁜 생각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피우라고 하십니다. 결국 마음을 비우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빈 마음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그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선언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은 바로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그 서는 자리는 어떤 때는 적막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면 바로 천국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복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한 아들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탕자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불효가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권리에 따라 자기 분깃을 갖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곳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꿈과 희망을 갖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결국 철저히 실패하는 곳이었고 부푼 가슴으로 떠났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지경을 초래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몰려오는 외로움과 몰려오는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아픔 때문에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바로 빈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질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친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지금 비록 돼지 밥을 먹는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만 가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모든 마음도 내려놓은 채 그는 뚜벅뚜벅 힘든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바로 그 마음이 빈 마음입니다. 아마 갈 때 아버지가 내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 마음도 내쳤습니다. 그냥 가자.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맞아주시면 들어가고 맞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자. 오직 아버지에게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걸어갔을 때 그는 아버지 앞에 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으로 그 아들을 채워줍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마음껏 즐기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었고 그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의 삶을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예수님 곁에 서있어야 될 제자들이 두려운 순간에 전부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자리에서 까지 내가 예수님을 추룡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줄 잘못 섰다가 쫄딱 망하겠구나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온갖 계산과 잡다한 생각들이 결국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야망의 마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성공을 향한 마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목숨만 연명하며 살아가겠다는 비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하나하나 만나 주십니다. 그 중에는 도마는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못 믿겠다고 고집고집 부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길가에 동행하시며 그들과 숙소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으며 대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므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빈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빈 마음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자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따라 120명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짜증 짜증 내고 속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뱉어내고 부정적인 생각 가득 하고 그러면 이거는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되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 이지만 이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의 영이 와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의 비겁함도 우리의 영적 나약함도 우리의 삶의 나태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모두 걷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결국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이라는 말로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일제시대에 부응회란 말이 한국에 유흥하게 되었죠.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이런 슬픔을 교회로 와서 달래며 또 집회에 참석하며 성령체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은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제는 탄압의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며 그들을 굴종시키기 신사 신사참배를 요청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는 이른바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부응회 때 찬양하고 그리고는 가서 신사참배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도 못한 채 일제에 감옥에 끌려가서 차지찬 감옥에서 소리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소리내서 찬양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매질당하며 고문당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옥중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 옥 밖에서 일제에 찬동하고 일제에 참여했던 또 목사 중에 그 역사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목사가 이창규 목사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부응회에 잠적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곧바로 신사참배한 바로 그들입니까? 아니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차지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의의를 극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바로 옥중성도들 그들입니까? 기다림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옥중에 가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국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건이오 주님의 소망 속에 그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완료태로 기록합니다. 이 완료태를 쉽게 말하면 완료형 완료형 하나님의 천지창도를 말씀으로 하셨대. 와 말씀으로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나? 이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말일 뿐 어떤 행동도 동작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행동이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오 그 말씀 자체가 역사심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빛이 나타나고 말씀만 하셔도 세상은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성취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당장 눈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삶은 우울하고 여건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약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바로 위대한 주님의 증인임을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품고 살다 보니 어느새 건강이 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고 성공과 성취와 인기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쾌락과 자조와 만족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빈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복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답답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푸시케코스 푸뉴마티코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 감성 의지 푸시케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경험과 이성과 판단에 의지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은 푸뉴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내 삶에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빈 마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순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자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자로 바꾸시겠다고 기다리라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피우며 주님 앞에 서십니까 만약 피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피우십시다 그리고 소망하십시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바꾸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os os 한글자막 by 한효정